전주시 보건소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4월까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0세에서 64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과 유공자 등입니다. 독감은 국내 유행 시기가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자세한 상담은 전주시 보건소 또는 천년전주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